한국국토정보공사 그들은 잘 만들었고, 그들은 잘생기지요. 그들은 잘생기지요. 그들은 잘생기지요. 여러분들을 흥력에 환영합니다. 그는 잘생기지요. 그럼 지금 모두 수행하는 게 강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기 스토리에서 오늘은 시드니의 구독자 분 집에 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잔치국수도 먹고 형님을 만난 지는 좀 됐죠?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정도 됐죠. 제가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형님이 다른 분하고 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으셔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형님이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죠? 네. 한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나왔죠. 그럼 그렇게 여행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그럼 시드니에 와서 아니면 원래 시드니에 오시기 전에도 원래 전에도 여행을 좋아했고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갔던 게 2003년도 2003년도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을 떠났으니까 베트남은 초반에 갔었고 그 전에도 여행을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한 1, 2년 정도는 못 갔던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최소한 한 번은 갔고 많이 갈 때는 3번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평균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일단 호주 사니까 사실은 호주의 문화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데 백인문화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되게 알다시피 떨어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만만한 나라가 동남아시아예요. 제일 아깝고. 그러니까 호주 바로 위에가 인도네시아 물론 이제 뭐 저쪽 섬나라들 가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3시간 반? 이 정도 그렇지만 비슷하잖아요. 그 외에 제일 가까운 나라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여기서 한 7시간 가야 돼요. 발리죠. 발리. 네. 발리가.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발리를 엄청 많이 가는데 발리나 다른 동남아시아를 갈 때 되게 묶이는 게 한참을 갔는데도 아직도 호주인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발리가 바로 위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한 7시간 먼저 거의 대부분은 호주를 통과하는 시간인 거예요. 네. 맞아요. 호주는 여행하기는 정말 한국이 참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을 가려고 해도 사실은 한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저도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도 한 9시간 걸리거든요. 네. 한국은 10시간 좀 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플러스 이제 유럽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가면은 비용이 안 맞지 않아요. 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비싸면서 내가 이제 호주에 백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2등 국민 같은 느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내 비싼 돈 내고 가면서 또 그런 느낌을 네. 그런 유럽을 굳이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정말 안 가본 나라 없고 여러 번 그것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 북한까지 이제 세 번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은 뭐 한국 사람이 북한을 간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와서 하고 또 뭐 간단한 질문만 하고 나서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보니까 좀 너무 심한 거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북한 여행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북한 여행을 했다는 걸 책으로 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연재를 쫙 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그때 한번 생활을 했는데 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한번 이제 구글로 검색을 딱 해보니까 뭐 북한 여행 전문 여행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봤던 건 Young Pioneer라는 여행사였는데 이제 영국인하고 뭐 호주인하고 같이 하는 회사인가 그랬을 거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이제 정보를 계속 찾아봤죠. 뭐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할 때 긴장도 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혹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지 못하지 않나? 맞아 맞아. 뭐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아 나도 솔직히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보통 이제 비행기 아니면은 이제 트레인을 타고 하는데 트레인 같은 경우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호주에서 어디로 가서? 중국 북경 네. 그러니까 비행기 편이 있는 거는 물론 옛날에는 다른 곳도 있었다는데 지금 옛날에는 싱가포르인가 뭐 거기서도 있었을 거에요. 근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로 제재 때문에 거의 많은 나라들하고 교류가 끊어졌는데 뭐 알다시피 러시아나 중국은 중국은 사실은 미국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있는 거 물론 이제 지금 팬데믹 기간 이후에는 지금은 아마 다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전에 갔다 왔으니까 나는 중국의 북경 북경이나 신양에서 들어갈 수 있었고 러시아에도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알아본 건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도 어떻게 있냐면은 그룹 투어가 있고 단독 투어가 있어요. 그룹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 가는데 같이 껴서 가는 거고 단독 투어는 이제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거에요. 그대시 이제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난 단독 투어를 내가 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웨스턴 친구들이 가는데 근데 거기에 껴서 가고 싶진 않았고 나 혼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단독 투어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사들한테 신청을 하고 쫙 짜줘요. 일정을 쫙 짜주는데 나야 솔직히 잘 모르고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이 짜주는 일정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비용 지불하고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는 베이징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베이징에서 내꺼 이제 비자를 받고 비자를 걔네들은 어떻게 주냐면은 내 여권에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줘요. 비자를. 내가 나중에 그걸 보여줄게요. 북경까지 그 직원이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파이어너 여행사는 아까 말한 대로 영국인하고 호주인이 하는 거니까 거기 직원이 직원을 베이징에서 만나요. 아 만나서?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비행기표하고 네. 그 비자를 줘요. 아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혼자 가는 거에요? 베이징에 보면은 고려항공 그게 이제 하루에 한 편씩인가? 매일은 아닌 것 같고 일주일에 몇 편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타는 건데 그때 긴장 엄청 되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일부로 그런 거 같은데 그 타는 게이트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맨쪽 구석이야. 바깥으로 보면 비행기 서 있는 거 보이잖아요. 고려항공 딱 해가지고 서 있어요. 탈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에요. 여행자도 형님 말고도 혹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없죠.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흔치 않죠. 정말. 미국에서는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미국만이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국적장도 있고 심지어 한국 국적장 중에서도 영주권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 패스포트는 아직은 한국 여권인데도 걔네들한테 대상 안에 비자를 넣으면 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걔네들이 비자만 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아마 신고를 해야 되고 국정원한테 어떤 통제를 받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호주인이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들어갈 때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가신 거예요? 네. 평양 순환공항에 이제. 거기 딱 내려서 공항에 들어갈 때 느낌이 어때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가면 동전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유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유로 동전이 많이 있어. 유로 동전 딱 들고 가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막 내려가지고 물을 사먹고 싶어가지고 공항 그 안에서 이제 몇 센트였던 거 같아. 네. 유로 그거 몇 센트 내고서 물 하나 사가지고 딱 이제 나오면은 자유여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여행은 아니고 이제 내 가이드가 밖에 나와서 딱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엄청 친절하고 뭐 거기서 공항에서 들어갈 때 이제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뭐 내 짐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많이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유에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유에스비. 이제 특히 얘네들이 포르노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에스비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는 들어올까봐. 네. 그런 거 많이 본다고요. 네. 그거하고 노트북. 노트북에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봐요? 네. 보는데 나는 솔직히 걔네들이 봤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 집중해서 본다고요. 특히 이제 뭐 한국 거 뭐가 들어왔을까? 근데 사실 내 노트북에 한국 영화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얘네들 아마 그걸 다 봤으면은 왜냐면 내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봤을 때는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그때 이제 제목 중에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그게 뭐 이나영 나오고 뭐 이상한 저기가 아니고 그냥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그거 보고 나서 이상한 영화 아니냐고 나오고 근데 걔네가 만약에 그걸 정밀 기계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왜냐면 그 썸네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막 물어보고 아 이상한 영화 아니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자기는 좀 뭐 걱정된다는 식으로 내가 그냥 아 그럼 내가 지우겠다. 그 자리에서 지우고 하여튼 그거 지워도 휴지통에 들어가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도착했을 때 형님을 기다리는 여행사 직원 한 명. 예. 여행사 직원이 두 명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통역사 한 명. 필요 없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이제 영어 통역사 한 명. 그리고 이제 한국말 한 명. 그래서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였고 통역사가 여자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은 저기 기사. 기사. 기사도 내가 무조건 무조건 차도 이제 렌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 명이 보필을 하는 거네. 그렇죠. 단체로 왔으면은 사실 여러 명이서 이제 그 분할이 되는 거지만 나중에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부담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부담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안 했어요. 모든 게 싸요. 거기는. 그러면 호텔도 이제 네. 외국인들이 잘 수 있는 호텔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많아요. 많은데 내가 예를 들면 5성급에 자고 싶다라든지 그거는 3성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건 5성급 해가지고 대동강 있는데 거기 보면 양각도라고 한국으로 치면 열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네. 그 양각도 안에 그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양각도 호텔이 있는데 엄청 커요. 엄청 높고 나름대로 막 대리석으로 쫙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없으니까 이제 낡았죠. 그러면 이제 형님은 약간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을 건데 여행 가이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 이거 알잖아. 호주에서 알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신기하게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약간 신기하게 보고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하는 건지 거기는 이제 조선국제여행사라는 우리로 치면 뭐 뭐랄까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여행 가면 하나투어 했듯이 걔네들은 물론 이제 정부 소속이죠. 정부 소속이면 조선국제여행사라는 그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 소속된 그 가이드들이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 상대하지만 가끔가다 이제 이런 한국인이 이제 나같은 교포들이 여행을 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교포라고 안하고 동포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나 저기나 동포인 거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말로는 이제 더 반갑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상담이야 뭐 다 모르는 거긴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주 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걸 안해요. 절대 없죠. 못하게 하나 보다. 궁금할 거 같은데. 이게 참 나는 이제 해외여행하다 보면 그 이제 북한 식당들 있잖아요. 네. 북한 식당들도 그 나라에 있으면 꼭 한 번씩 가보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그때 내가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말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절대로 속마음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 북한의 어떤 공작원이거나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절대로 속마음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자체도 안 하죠. 그죠. 세 번 여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여행사를 통해서 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사람들 말이에요. 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이고 계속 북한으로 부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사는 동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우리도 이제 통일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도 그런 통일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거기 산하에 해외동포위원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갔어요. 아 그쪽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공무원인 거죠. 그 정부 부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정말 딱딱해요. 그럼 그럼 비용은 어때요? 두 세 번째도 똑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두 세 번째가 더 싸긴 싸요. 더 싸긴 싸. 근데 이제 비용은 쓰기 나름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모든 게 올 인클루이드에요. 아침, 저녁, 저녁 다 다 투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좀 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데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피자 가게 가고 싶기도 하고 거기도 피자 가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가기 전에 유튜브나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걸 많이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피자 가게 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치킨집도 가고 싶고 그래서 갔거든요. 첫 번째는 다 인클루이드니까 그거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서 먹겠다 하면 다 날리는 거지. 내가 돈 냈던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내가 다 가고 싶은 데 가서 먹을 수 있고 내가 먹고 나서 페이는 내가 다 아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공무원이 나를 가이드한다고 따라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사주죠. 모든 걸 다 내가 페이를 하게 되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번 갔다 온 전체적인 비용이 비행기 값 포함해서 첫 번째 갔을 때는 5박 6일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일주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7박 8일이었던 거 같아요. 한 200만 원 한국 돈으로 이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크게 많이 든 건 아니다.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북한에 간 데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형님한테. 나는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내가 동남아 여행할 때도 마셨는데 바 같은 데 술 한잔 마시고 커피숍 같은 데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같이 마시면 또 거기 종업원 있잖아요. 종업원들이랑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은 얘기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농담도 할 수 있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좋았던 거 같고 그럼 평양의 발전상 어느 정도 북한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평양만 놓고 오면 평양만 놓고 오면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엄청 깨끗해요. 거리가 일단 깨끗하고 가본 도시 중에서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다는 훨씬 좋은데 캄보디아 그런 데 보다는 훨씬 좋은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비교하기는 베트남은 요즘에 새로운 빌딩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새로운 빌딩들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는 또 아니야. 화려한 그 정도 화려하지 않는데 몇 군데만 그렇게 고층 빌딩 여명거리라고 내가 갔을 때는 여명거리 같은 거 보면 내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주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고 진짜 빌딩도 멋있게 잘 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히르키스탄도 가봤는데 거기하고 좀 더 비슷한 왜냐하면 옛날에 소련 역량을 받아서 네. 거기 지하철도 한 백미터는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에스컬레이트가 장난아니게 엄청 진짜 지하철이에요? 네. 안에 들어가면 진짜 엄청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 이런 건 되게 낡았죠. 오래된 오래된 건데 장면은 특히 제 잔터 감사합니다.